박경선 검사님이십니까? 네. 이명수 강력팀장입니다. 그 콘털 좀 깎고 이래서요. 그 민원도 상대하시면서 정말? 시정하겠습니다. 가이자 신분은요? 허영호사. 따라오십시오. 야 우리 신분님 정말. 성직자 생활 다이나믹하게 하시네요.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오? 제가 신분님 깜빵 보내려고 왔죠. 나 하나 깜빵 보내자고 큰 걸음 하셨네? 그럼요. 아니 어떤 최상 검사가 현직 신부를 깜빵에 보내보겠어요. 이건 뭐 거의 심박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. 덕분에 나도 신선한 경험 해보겠네요. 어? 우리 신분님은 신선하지 않을 텐데. 우리 신분님 법무부이불은 열 겹을 더 봐도 춥다는 걸 모르시는구나 아직. 일단 덮어보고 얘기해줄게요. 아니 진짜 성령의 힘이 강해서 이러는 거예요. 아니면 그냥 태생부터 깡이 센 거예요? 굳이 말하자면 둘 다? 문 여세요. 나와요. 괜히 얘기 좀 합시다. 말하는 중. 이거 Gard을 못해. 확인. 안녕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